자, 고맙습니다. 체육회 경상북도 협정시설 체험학습관 마당 저희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요. 왜곡되지 않은 역사와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희 아직까지 4시까지 체험부스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동을 해서 그동안 나라위에 살다 가신 분들을 위해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동을 했는데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가셔서 그분들의 희생을 좀 기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같이 함께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스별로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입니다.